뜨신 친구들 안녕 헬로 뜨신 프렌즈 오늘은 깨알 자투리실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구요 오늘 제가 어떻게 볼와인드의 자투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개질을 하다보면 이렇게 자투리실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부피도 크고 헝클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때를 대비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So I'm going to show you how to ball wind with your hand like this 자 시범 삼아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I'm going to show you with this yarn 보시면은 이거는 어쨌든 계속 감을거기 때문에 밑에다 놔둘게요 I'm going to put this one down It doesn't really matter 자 그리고 일단 요렇게 한쪽 끝을 저는 요렇게 두 손가락에다 좀 감아줍니다 First I'm going to start with this yarn I'm going to wrap around on my two old fingers here like this Index and middle finger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어느정도 이렇게 좀 두께가 쌓이면은 어느정도 이제 커지면은 and when it gets big enough 이렇게 빼서 자 보셨죠 엄지로 이렇게 밀어서 push it with your thumb and pull it on your thumb 그래서 엄지에다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 감아주면서 이 손에 있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조금씩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As you can see As you can see With this end I'm going to go wrap around diagonally like this And with these two fingers or three I'm going to roll it very slowly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면서 이 손은 계속 감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치 기계에서 감기듯이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As you can see In this way You can make What is it Machine ball winding outcome 자 이게 익숙해지면 속도도 이제 빨라지는 거겠죠 And once you get used to it You can speed up 아주 귀엽죠 은근히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데코레이션 장식하는데도 하나씩 얹어놔도 나름 귀엽습니다 And it is also good to put it on the table It is also good to put it on the table 또 데코레이트 돌려 돌려 돌리고 돌려 다 감았다 자 요렇게 해서 뒤에 조금 남았을 때는 여기 이렇게 실이 조금 남았을 때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엄지손가락을 뺀 구멍이죠 and put the last piece inside the hole which your thumb used to be in 이렇게 해주면 타란! 귀여운 실 뭐랄까 실볼 완성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보시면은 실의 종류나 두께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It doesn't really matter the types or the thickness of the yarn It works mostly 그리고 또 뭐냐 요런 라피아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쁘게 감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라피아실 같은 경우에 잘 풀리잖아요 물론 이걸 다시 쓸 때는 또 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요렇게 엉킬때는 요렇게 감아 놓으면 깔끔합니다 It also works on this 라피아 or paper types of yarn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투리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o this is it for today guys If you have enjoyed this video please drop like and subscribe You can always support this channel by joining the member So please join the member An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request please leave it on the comments 자 그 혹시나 또 뭐냐 궁금하신 거거나 또 이제 알고 싶은 팁 같은 거 있으면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멤버십 가입은 또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수세미 실도 깔끔하게 가능 가능 자 요렇게 흐이 그래서 요렇게 엉클얼어져 있는 것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요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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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